질문을 이어나가면서 글을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꿀팁이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분들이 어떻게 AI를 잘 다룰 수 있는지 연구한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채 GPT를 좀 더 사람을 돕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꿀팁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 GPT를 사용하다 보면 입력값과는 관련이 없는 정말 말도 안되는 내용을 얘기한다거나 창의적인 내용을 가상으로 꾸며내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창의적이지 않고 너무 진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채 GPT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번 이 파라미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개할 3개의 파라미터 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TOP P입니다. 어떠한 단어, 다음 단어를 선택할 때 TOP P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가지 단어들이 후보로 있을텐데 이 안에서도 단어를 생성할 때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후보군도 존재합니다. 그걸 만약 0.5라고 하면 상위 50%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기반으로 생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0.1이나 0.01로 설정하게 되면 상위 10%나 1%에 해당되는 단어 후보군만 추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에 굉장히 고정된 형태의 후보만 추려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도출되는 어느 후보군을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파라미터 중 이와 비슷한 것이 템퍼레이처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은 TOP P와 비슷합니다. 0부터 1사이 중 템퍼레이처가 1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후보군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 후보군으로 갈수록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점점 더 비슷하게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창의적으로 다양한 단어를 선택할 것이라면 템퍼레이처 값을 1에 가깝게 하면 여러가지 단어를 종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낮춰 사실과 최대한 유사하게 선택하고 싶을 때는 템퍼레이처 값을 극단적으로 낮게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빔 위스입니다. 본디 빔 서치라는 것은 언어 모델에서 다음 단어를 생성할 때 후보군을 어느 정도의 위스로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빔 위스를 넓혀놓으면 후보군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값이 도출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입력 값에 따른 도출 값을 좀 더 정확성이 높게 판단하려면 템퍼레이처를 낮추고 탑피도 낮추고 마지막으로 빔 위스까지 낮추면 됩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답변이 생성되겠죠? 반대로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답변을 받고 싶다면 해당 3개의 파라미터 값을 높이면 됩니다. 단순히 간단한 질문만 넣어서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을 받아보지 마시고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서 입맛에 맞는 원하는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채 GPT를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드려보면 좀 더 인공지능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시야가 달라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최상의 3PL 업체를 고르는 법이라고 질문을 하기보다 3PL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줘? 천자 내외로 최상의 3PL 업체를 고르는 법에 대해 독창성과 창의성, 감정과 어조, 맥락인식, 적응성, 주관성을 높여서 글을 써줘? 로 입력을 하면 AI 텍스트 탐지기가 사람이 썼다고 인식을 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에게 명령, 즉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해주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명령을 내리기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을 해보다 보면 좀 더 좋은 대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글을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꿀팁이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분들이 어떻게 AI를 잘 다룰 수 있는지 연구한 결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을 통해 채 GPT를 좀 더 사람을 돕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꿀팁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